네, 축하드립니다. 5등 됐네요. 5번, 6번, 16번 됐고. 그러면 여기 5번, 16번, 28번. 5번, 16번, 28번. 보이시죠? 그리고 6번, 13번, 27번. 네, 축하드립니다. 아마 그 주초 예상만 올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근데 4등 된거죠. 4등 된건데 주초 예상만 너무 감사합니다. 보내주시니까. 이렇게 거짓말하면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이렇게 그죠. 5등 쯤 해야겠죠. 저는 꽉인데. 네, 축하합니다. 네. 제가 이렇게 했죠. 축하해요. 제가 보냈죠. 네. 축하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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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요.